전국 철도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준법 투쟁에 돌입합니다. 이에 따라 오늘 경부선과 장항선의 무궁화호 4편의 운행이 중단되고 수도권과 동해선 일부 전동열차도 지연이 예상됩니다. KTX는 운행이 멈추지는 않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. 앞서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준법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KTX는 운행이 멈추지 않습니다.